지금 인터넷 포털 검색어 1위가 황하나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최근에 대기업 자재들의 마약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데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또 한 연예인과 또 결혼까지 할 뻔하다 깨진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름 알고 있고요. 이래저래 뭐 여러 번 이름이 거론됐던 인물이죠. 황 씨가 지난 2015년에 필로폰 0.5g이 담긴 비닐봉지를 누군가에게 건넨 혐의로 수사 대상에 현재 올랐는데 경찰이 황 씨를 불러서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영장이 다 반려됐기 때문이고요. 과거에도 마약 범죄 연루가 됐는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황 씨하고 함께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위에 3년 선고받았고 당시 판결문을 보더라도 황 씨의 이름이 이 사람과 여러 번 거론이 됩니다. 더욱이 황 씨가 지난 2011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 논란이 나오는 그런 이유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.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수사를 했는데 누구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어떤 특정 돈이 많다 아니면 누군가의 자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봐줬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말이 안 되죠.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 뭐 이렇게 짐작이 불꽃하고 있습니다.